2편의 장소 금방 잠깐만! 이게 뭐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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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아우 근데 뭐야? 제 이름은 예나 두부 통전이죠? 근데 여기가 뭐하는 것이죠? 동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사람 탐정인가요? 도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주문하신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을 좀. 계산이요? 네. 잔치국수 두 개하고 불 곱창 시키셨죠? 예나야. 안녕하세요. 천이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아주 잘 지냈죠? 나오신 분들 중에 제 역대급 최고령자세요. 오늘 호칭 정리를 친구로 할게요. 그래요? 오늘 깜부 느낌으로. 깜부 느낌으로 갈게요. 오늘은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반말로 하는 걸로. 야 잔치다 잔치. 일단 잔치 먹자. 이거 소주 젓갈. 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안 챙겨드려도 될까? 아 그럼. 고마워. 오늘 약간 밥을 먹이는 거 보니까. 밥을 먹인다는 거는 반 죽여 먹겠다. 내가. 나는 밥을 먹이는 프로그램 중에서 순탄하게 가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나는 좀 든든하다. 왜? 네. 고기방패 같아? 험한 걸 내가 다 할 것 같아? 너 착각이야. 아니 아니. 나 진짜 거짓말 할 줄. 나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졸버야. 코미디언들 사이에서는 최악체로 유명해. 아 진짜? 잠깐만. 내가 그리고 여기 나온 목적이 있어. 나 여기 그냥 나오지 않아. 자. 봐라. 방송국 놈들아. 어? 우리 프로그램의 미션이다. 이 옷을 입고 남의 방송에 가서 깽판을 부려라야. 자. 고생 끝에 밤이 온다? 후식 갖고 올게요. 후식? 이쪽에 딱 놔주셔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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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오자기 덕분에 있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위험했어. 짜잔. 이게 뭐야? 아이 참. 이거 이거 미역캣밥인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브라우니는 맛을 봐 일단. 야 이거는 그냥 티밥이야. 아 근데? 다행이다. 이건 그냥 티밥이고 이건 그냥 구미 같은데? 아니 본래 없는데? 아 대.. 건포도. 아 과. 건포도. 근데 감독님 이거 우리한테 준 이유가 뭐예요? 앞에 보이는 디저트가 다 치견 중심에 들어간 디저트예요. 아 몇 가지가 아니라 점포 다 했어. 네? 헨리에는 장속 손대이가 들어가 있고요. 에? 아 나 이거 왜 그런 줄 알았잖아. 나 장속 손대이 온 거야? 나 애기 때 키웠었던 거 같은데? 그럼 이거는 먹을래? 아니 그거 미역깃밥이라니까? 나도 한 마리 먹어봤어. 제작진이 굳이 먹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네가 이걸 들어서 먹으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가보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행시켜. 너 양아찌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아 이거 만지는 것도 싫어했는데 다리도 묻어있어. 음? 나쁘지 않은데? 뭐? 한번 해봐. 유기농 튀기는 느낌으로. 진짜 그러면 얘네한테 뭐 특전을 주면 제가 하나 먹을게요. 원하는 것도 있어요? 홍원. 딱. 좀 크지 않아? 나 이거 진짜 거짓말 좀 싸먹을게요. 여기 이제 고개 내밀고. 빨리 인서트 타. 네. 빨리! 반복. 크로스! 오늘 명제는 그럼 뭐죠? 네? 곤충이 누구냐고요? 네. 여기 동물 탐정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동물 종류 중에 약 4분의 3이 곤충이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중신들이 곤충국집을 원하고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멋진 곤충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완전 변태라는데요? 변태. 네. 이 친구들 다 교도소에 있지 않나요? 완전 변태들은. 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변태하고 그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벗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역시. 그런데 형태가 바뀌면서 벗느냐. 우리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벗느냐. 사람은 포지가 바뀌면서 벗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완전 변태라는 거는 곤충이 커가는 과정 중에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애들은 완전 변태라고 하고요. 거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불완전 변태라고 해요. 사마귀. 하나 둘 셋. 완전 변태. 아니요. 불완전 변태. 아 잠깐 바꾸기 없어. 좌회전 우회전 헷갈린 거야. 완전이었고 불완전이었어요. 그렇죠? 낙장 무릎이군요. 자 우리 재성 씨 하이파이브. 오! 오! 다행이다. 뭐라는 거예요? 틀려서 위로의 하이파이브 내린 거예요. 아 네. 배우 따로 섭외하신 분이에요? 아 제가 저기 개콘의 17기. 진짜 섭외님이세요? 17기 출신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곳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오랜만에 당해보는 농락입니다. 다음 꽃은 정말 무시무시한 독을 갖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로 빠져볼 거예요. 진짜 위험한데. 아 나 무서워. 뭐야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망했다. 안전한 건가요? 네? 아 저는 그래서 보험 들고 해요. 생명보험 들어라. 진짜요? 못 들어가서. 여기 뭐뭐 있는 거예요? 사람 풀라라고 하는 독 가지고 있는 거미가 있고요. 그러면. 어딨어요?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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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타란툴라는 굉장히 독이 약한 종류의 타란툴라예요.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빨간 역 바르면 돼요. 아! 천천히. 하나 둘 셋 하고 옮겨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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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짱 못 있어요? 됐어요. 과연 147억 원의 주인공이 미친 거 맞을지. 얘네. 밀착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놔두고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밀착주리 왔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털이 되게 복지 복지 시럽네. 아니 저기 놓고 하면 되잖아. 이빨에 복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걸 놓고 하면 되잖아. 야 테레비에 다 나와. 이거 다 EBS에 있어 가면.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기에 진짜 살아있는 우리 장수 말버를. 야 너무 커. 우와! 어디 어디? 우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한테 제일 위험한 장수 말벌이고요. 1년에 몇 명씩 얘네들한테 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여기 박물관에서 이제 비싼 애고요. 근데 왜 비싼데 위험한데 왜 비싸요? 이게 잡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 잡기가 어려워서? 희귀성이 있어요. 아 거기서 보면 무서운 친구는 일단 빨리 넘어갈까요?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아 이거는 잠깐만. 경덕민 사육사님이. 잠깐만 이거는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사사 선생님 쏘이신 거 아니죠? 많이 쏘여서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와 이거는. 열심히 찌르고 있는데 독침이 안 나와요. 독침이 없어서. 야 야 야 야 들어오는 소리 나 들어오는 소리. 어 가능하세요? 어 저 놓칠 거 같아 나 저거 잡아도. 아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진짜. 앞으로 게스트 섭외 어떻게 하려고 해. 어? 내가 마지막 게스트에요? 전 여기서 소원권을 쓰겠습니다. 전 여기서 소원권을 쓰겠습니다. 저는 두 분지. 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장수왕 씨? 장수 말다. 야 저래. 그래 나 장수왕 씨. 그래. 같은 장수였어. 우리 종친이었습니다. 저 장수왕 씨. 황희정승 42대 손으로. 우리 종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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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따가 따가 따가. 됐어. 땄지 땄지. 아니 아니. 조금만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근데 뭐 해봐요. 한 방에 가야지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 그거 썼으면 끝났잖아요. 다 안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에요. 네. 이번에 못 따면 못 딴 사람들 한 명씩 넣을 거예요. 머리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진짜 대단해. 난 진짜 죽어도 못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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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가지고. 우와. 생기를 빨아가는 프로그램 처음 봤다. 장수말볼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 박묘완에서 이제 집단해요. 휴기성이 있어요. 그죠? 네. 제일 큰 거. 47억 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오! 얘가 크면 갈색 거절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고 네. 얘가 크면 아메리카 대왕 거절이가 되는 친구. 아까 얘 관련된 거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디저트죠 뭐. 어 디저트 맞아요. 디저트라. 예나가 좋아하는 디저트. 예나는 벌써부터 뭐 군침을 해요. 예나는 밀어메어 맞들렸구나. 예나는 밀어메어 맞들렸구나. 예나요 꿀맛이더라고요. 동물들의 사료로 많이 쓰고 있는 친구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밀키트죠 이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키우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오염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동물들에서 얘네로 바꾸게 되면 들어가는 물이나 에너지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지구를 위해서. 그렇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좀 키워줘요. 자 요번에 보이는 친구는 군뱅이라고 하는데요. 흰 점박이 꽃무지라는 곤충의 애벌레를 우리가 군뱅이라고 하고 네. 아 제발. 자 이 친구들. 아까 우리가 드셨던 게 바로 이 친구들을 먹은 거예요. 네? 제가 얘네를 먹었다고요? 먹을만하다고? 뻥튀기에 얘네였어요? 당장 집어넣어요. 약용으로도 쓰이고 간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통하는데 확실히 술 먹은 다음날 괜찮아요. 얘네는 등으로 걸어다녀요. 자 우리 다음은요. 이 애벌레가 커서 어떻게 되는 친구가 되는지 이제야 좀 안심이다. 이제 안심이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장수풍뎅이라고 하는데 주로 야행성이라 저녁 밤 되면 원래 먹이활동을 하러 돌아다녀요. 오래 살아서 장수가 아니고요. 어? 그럼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장수할 때 장수를 붙여줘요. 얘네 그리고 힘 엄청 좋은 거 알지? 네. 근데 지금 내 의상에 이렇게 부르치기처럼 이거 봐봐. 이러면은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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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풍뎅이도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나요? 응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반려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얘네가 그 오늘 매출해주신 얘가 제일 지금까지 유력하네.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면 얘네가 바로 장수풍뎅이의 라이벌인 사슴벌레 친구예요. 뿔이 꼭 사슴뿔처럼 이렇게 쫙 뻗어져 있어서 이쪽 뿔 쪽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얘가 저 뿔로 이렇게 찝어요. 그렇게 아프진 않죠? 뭐 거의 아프진 않아요. 피 정도 나고 뭐 그 정도? 지금 피가... 물렸을 때 파해법이 있습니까? 물속 같은 데 이렇게 풍덩 다 끄고 있으면 지갑 벌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뭘 먹을까요? 젤리 젤리! 젤리를 왜 주는 거냐면 이런 나무를 주로 타고 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는 애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집에서 키울 때. 그러니까 그거를 대용하는 곤충들이 먹는 젤리를 만들어서 따로 팔고 있어요. 한 마리에 한 1억 정도 되는 사슴벌레가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낙탈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유수에 나오니까 서로 그거 경쟁에 붙어서 이제 많이 키우기 시작을 했고 옛날 분들은 그냥 동네에서 잡아서 가지고 놀던 거를 지금은 이제 하나의 반려동물 산업이 돼서 키트가 생겨서 집에서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곤충으로 발달이 됐죠. 진짜 화성벌레 아니면 장수풍데이 둘 중에 하나 있겠네. 다리 몇 개짜리를 계속 봤죠? 6개요. 그렇죠. 6개짜리 곤충들 봤는데 다리를 세다가 세다가 짜증나서 내 핑계친 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똥 아니에요? 똥 선생님? 노래기라고 하는 친구예요. 노래기? 노래기. 그러니까 이제 밀리패드라고 하는데 밀리는 수백 개가 있다. 그래서 다리가 200개가 넘어가요. 다리가 이렇게 쓱 걸어다니면 그 느낌이 뭐 칫솔이 이렇게 쓱 뭔데는 그런 느낌? 잘 알았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다리가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꿈뚫꿈뚫 움직이고 팔찌 한번 차봅시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우리 탐정님 정도 되니까 뭐 이거는 껌이지, 그렇죠? 아, 잠깐만! 아, 이거는 근데 참아! 해외 팬들이 야, 너무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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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 느껴져요! 잠시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배 많이 와요? 아니야, 일로 오는 거 아니야! 맨살에도 한번! 아, 예쁘다! 어떡해! 저는 괜찮아요. 눈이 마셔버려. 발바위보 왜 했어요, 선생님! 자, 잡고 계시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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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호공이 뺑! 나쁘지 않아요. 오! 아, 제발! 아, 아, 아!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잠깐만 얘가 네가 그래, 만지고 있지. 네가 만지고 있었어, 그럼. 야, 너가 제일 아파. 저는 얘는 패스. 저도 예측 패스. 아, 패스 왜? 반려를 키워도 네. 너무 매니악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대결이었잖아요. 네. 맞춘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틀린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는데 네. 벌칙을 뭘로 할지 두 분이 생각 좀 해볼까요? 벌칙이요? 네.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벌레밖에 없잖아. 뱀새 있고 아까 개구리도 보여드렸잖아. 뱀. 뱀사진? 오케이, 뱀사. 수원! 하나를 사랑하면 전체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유충의 가격이 천 원이라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수출을 하면 가는 데 천 원 들고 얘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억 원짜리 전 수집었는데 장수 친구도 있을 수도 있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왠지 꽃무지가 굉장히 자꾸 귀여웠거든요. 또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왠지 꽃무지가 정답일 것 같은데? 정답을 맞춰야겠습니다. 망했다. 공무지 않냐? 정답은 장수풍뎅이 다 아니고 흰 전망이 꽃무지입니다. 진짜요? 거짓말이죠? 엥? 진짜요? 자, 어디서 끌어보니까요? 장수풍뎅이 좀 이야... 일단 이거 주머니 하나 딱 드시고 그, 그 뭐야 개구리랑 다 끌어오는 거죠? 굉장히 작고 귀여운 친구예요. 박으면 독이 바짝 오르는 애들인데 눈 세 보인다고? 눈을 꾹 감고 계시고 왜 뜨면 안 돼요? 네, 일단은 그래도 너무 뜨고 싶은데 아 자, 어깨에 힘 주시고 어깨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작은 애인데 왜 힘? 근데 왜 힘? 야, 누가 내 허벅지로 다 허벅지 올렸는지 우와! 눈을 꾹 감고 지금 왜 손에 다리 올리신 거 아니시죠? 우와 심まだ 야, 이게 뭐야 어?! 오 다 기억한다, 제작진들. 카메라 감독님까지.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쟤는... 예나는 진짜 동물 탐정이네. 우와! 잘 가. 돈을 얼마큼 주길래 쟤가 저러는 거예요? 우와! 돈을 얼마큼 주길래 애가 뱀을 옮기고 있어. 근데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인생 프로그램 만났네. 아, 네. 저는 진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보도 탐정. 진짜 항상 같이 나오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진짜 원픽! 안녕! 안녕! 날 좋아해. 제가 직접 끓인 오리거든요. 우리 찐짐승님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장만해 해주시면 어! 잠시만요. 조심히 놀아들어가죠. 안녕!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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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urious I'm so curious I'm I'm so curious